삼성전자 산의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전삼노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며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측의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인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수준입니다. 전삼노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서는 대신 연차 소진 등의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전삼노 집행부는 파업 선언 이후 첫 지침으로 조합원들에게 6월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삼노 측은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면서 총파업까지 갈 수 있고 파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1호 파업 행동 자체가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 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